올해의 앨범, 방탄소년단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아 진짜 앨범 of the year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던게 사실 MMA에서 앨범상을 받았던게 처음이었었기에 사실 이 상을 다시 받는 것은 저희에게도 너무 큰 의미고 그리고 다시 이 상을 받는거에 뭔가 아미 여러분들한테 어 보답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이렇게 가치를 증명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어 이렇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많은 분들한테 모두가 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 얘기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먼저 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어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빅히트 19 여러분들 많은 프로듀서 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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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 2 4